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철은 신입생이나 저학년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기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승용차가 급히 멈춰 섭니다. 스쿨존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가려 통학하던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20건의 교통사고로 어린이 3명이 숨지고 100명이 다쳤습니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차가 좀 많이 우선인 것 같고 그래서 저학년들이 혼자 다니기에는 좀 많이 위험하죠.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37건 가운데 28건인 75%가 어린이 사고입니다. 특히 계약철을 맞아 경찰은 주정차 위반 등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에 들어갔습니다.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정차 위반 행위와 신호위반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통학 차량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어린이 보호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신학기 어린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학부모들과 스쿨존을 운행하는 차량들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NN 김동환입니다.